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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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, 오늘은 동태탕을 먹어. 하... 나의 청원이 벌써 여섯 번째 부재중 전화를 해. 하... 이거 무슨 일이 생긴 건데, 이거. 음...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애써 잃어놓은 거. 다 뺏기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, 너도. 어... 코알라다. 뭐가 또 그렇게 고민이 한가득이에요. 아, 배웠구나. 왜... 우리 서연이 힘들어 보이네. 확실히 그 무슨 일이 터졌구나. 어... 이따 밥부터 먹어요. 이 기사님! 얼마 와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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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기사님이네? 하... 네가 찾는 사람도 네 가까이에 있을 것 같지 않냐? 이 아저씨 좀 수상하지 않냐? 웅인 씨. 잠깐만. 박필용 씨. 네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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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죠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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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필용 씨. 이렇게áz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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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